오늘과 내일은 선곡이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시도, 충청도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250mm 이상, 그 밖의 남부지방은 50에서 150mm, 충청지방은 10에서 40mm입니다. 특히 제시도와 남부지방에는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겠습니다. 한시뉴스를 마칩니다. 최인경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야, 아 왜? 점심시간에 뭐하냐? 자야지. 야, 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 아, 뭔데? 지금 당장 라디오를 켜봐 날이 난 오후 깨울 시사 토크쇼 모두가 즐길 수 있고 함께하는 시간 유태하고도 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나 다시 들으실 수 있고 또 유튜브에서 1라디오 혹은 시사본부 검색하시면 방송 모습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 각설하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감기 걸리셨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시사본부에 처음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조혜진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저희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더워도 지치지 마시고 생기 있게 감기 들지 마시고 여름 감기 무섭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 함께 새롭게 각설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국을 다변화하고 또 우리 기업들의 자립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반일감정 구축이로는 기본 우리가 어떠한 해법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법적 판결과 외교적 해결 사이의 간극을 내부는 거에서 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또 자유한국당 나경호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서 제3국 중재위를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두 분 먼저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한데 최민희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선 지금 바로 고사한 제3국 중재위를 받으라는 부분은 우리나라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정부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정부가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내의 3권 분립에 대한 훼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좀 아까 나경원 대표가 한 멘트 중에 핵심이 있었어요. 사법적 판단과 외교적 해결의 간극을 해결하는 거다. 그거 아주 정확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미 일본의 요청으로 대안을 제시했죠. 그게 흔히 1 플러스 1 대안이라는 건데 우리가 대일 배상금을 받았잖아요. 그중에 3억 달러가 기업들 우리나라 16개 기업들에게 돌아갔고 그것을 시드머니로 16개 기업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16개 기업과 일본의 소위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이번 재판에 관계된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배상액을 마련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고노다로 외상이 처음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수용의 뜻인데 갑자기 아베가 이걸 뒤집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의 말대로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이미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혜진 의원께서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시에 의원직을 수행하셨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당적을 갖고 계시나요?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무소속입니다. 그러시군요. 이번 정부의 결정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로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청구권 협정을 포함한 65년도 한일국교정상화협정에 근거해서 거기 보면 이 협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는 쌍방 간의 협의로 해결한다. 그게 3조 1항이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쌍방이 합의한 중재위로 해결한다. 그쪽을 넘긴다. 그게 3조 2항이고 그것도 중재위 합의도 안 되면 제3국을 관여시켜서 제3국 중재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문제를 넘긴다. 그게 3조 3항인데 협의하자고 그러니까 안 했다. 그리고 중재위 구성하자고 그러니까 안 했다. 제3 중재위 요청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본 입장인데 우리는 중재라는 건 말하자 1항 3조 1항이 안 됐을 때 한다는 거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협의라는 건 외교적 협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외교적 방법으로 안 됐을 때 중재위라는 건 준사법적 방법입니다. 국제 법상 준사법적 방법인데 법적인 단계로 넘기는 건데 우리 정부는 며칠 전에 문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에 협의하자고 그럴 때 왜 안 했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 정부의 입장은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거기 때문에 중재위를 넘기는 건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걸 포기한다는 의미라서 그건 우려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물론 중재위 넘겨놓으면 이제 시간을 좀 버는 효과는 있죠. 당장 일본 측의 그런 규제로 인한 우리 피해를 조금 스톱시켜 놓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중재위 구성 또 그 이후의 진행 과정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다음에 그게 꼭 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 그런저런 점 다 생각한다면 국민 정부로서는 세삼국 중재위 구성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수와 진보 아니면 정부와 그리고 여 그리고 또 야당 쪽에서 바라보는 지금 해법이라든가 대응이라든가 이런 판단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강경하게 나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거 그러면 모두가 다 공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화해도 하고 좀 서로가 좀 양보해서 풀어야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여론조사들이 최근에 나온 걸 좀 꼼꼼하게 보시면 오히려 보수라고 답한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강한 태도를 대통령이 취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 문제를 놓고 서로 공멸이다. 저는 그런 접근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야지 이러면 공멸한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일본이 이럴 것이다. 그래서 왜 그 안 좋은 시나리오들을 사실 정부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오히려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이 자꾸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더 불안해지겠죠. 그러면 그 불안이 그러니까 우리 굴복하자 이렇게 절대 가지 않습니다. 국민 정서라는 건 특히 일본에 대해서만은 되게 강한 대응을 주문하는 정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안 간다 안 산다 이 부분이 과거에는 특정 단체가 주도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 쉽게 사그러드는데 지금처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의 흐름이기 때문에 막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판의 포인트는 예를 들면 지금 20년 전부터 주요 재료 국산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를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논란으로 가고 선정적인 의제로 설정이 되고 이런 부분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조혜진 의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라고 해서 일본에 대해서 그냥 숙이고 들어간다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우리의 독도 주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국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 반대 목소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독도로 방문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일본의 반발이 굉장히 컸죠. 그렇지만 이제 그걸로 끝났고 우리로서는 우리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함도 못 가다가 갔다라는 그런 역사적 증거를 분명히 남기고 우리 영토라는 것 같다가 확고하게 한 그런 측면도 있을 정도로 보수 또는 보수 정권이 이 문제에 있어서 가지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하고 다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또 한반도가 유사이래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차한 조건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가적 생존을 도모해왔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천신만고 끝에 오늘 이런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국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일본 러시아 중국 저믈림 미국까지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강대국들이 있는 이 속에서 이렇게까지 온다는 건 정말 기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오기에는 우리의 열정 또는 단합된 힘 이것이 기본이겠지만 더 갈수록 더 필요한 것은 냉정한 국가적 전략과 치밀한 어떤 정책적 접근 이것이 점점 더 필요한 시기라는 거고 특히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온 국민이 심정적으로 단합해서 정부를 밀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이 문제가 초래된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일본의 의도와 앞으로 계획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치밀한 방책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런 물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방침은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양국 정상이 만들 것이냐 특사를 보낼 것이냐 만난다면 특사를 보낸다면 어떻게 서로 소통하고 구체적인 접촉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나갈 테니까 뒤에서 밀어달라 야당도 밀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또 국회 아니면 언론 또 일반 민간 쪽에서 대응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 오늘 오후 4시에 여야 5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회동에서 아마 그런 부분에 설명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잠시 뒤에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청와대가 최근 특정 언론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보도 내용을 정면 비판을 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 듣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조선일보는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일본어로 일본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가 언론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우리 언론이 일본어판에서 기사나 칼럼을 통해서 과장 왜곡해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런 강조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먼저 이러한 비판에 청와대가 나선 배경 무엇인지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일부 언론의 보도가 지금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고 본 거고 또 한일 관계를 외교적으로 푸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언론 보도가 아니라 이게 구체적인 현실 외교에 작동하는 팩트 아닌 왜곡된 팩트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공개적인 발언을 들으면서 연상되는 게 과거 정부에서 이정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에 전환하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게 나중에 녹취록이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그걸 비교해 보면 어떤 것이 올바른가. 그러면 청와대라고 청와대에 대한 왜곡된 보도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국익을 해치는 보도에 대해서 침묵해야 하는가. 그래서 아예 저는 저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음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언론사를 직접 거론을 하고 또 제목까지 얘기를 하고 또 조국민정수석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조국수석,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이렇게 언론 보도를 직접 비판한 것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청와대가 경찰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바로 하명수사가 됩니다. 검찰이 청와대의 중대로 수사를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하명수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을 해치는 것처럼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건 편집권을 관습하는 것이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시청자나 독자가 힘이 없는 보통의 독자나 시청자가 독자의 관점에서 시청자의 관점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하고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불리익을 바로 줄 수도 있는 그런 청와대가 그런 이야기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본인들이 당사자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다음 하나는 이거를 그러니까 언론의 해외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해가 없는 국민들을 호도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어판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별도 제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 보도된 것을 갖다가 언어만 일본어로 해가지고 보도하는 것이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하고 일본어하고가 비슷하지만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무장 구조라든가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대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보내는 것 중에 지금 국내 조선중앙 이런 보수지들을 보면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크게 보면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 한 2 정도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게 한 1 정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대로 일본어로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매일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보도는 이쪽 언론들은 한 2 정도는 우리를 까는구나. 그런데 한 1 정도는 자기 정부의 문제를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보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한 부분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만 빼가지고 이게 매국이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일본어판을 갖다가 아예 없애든가 아니면 일본용 별도로 신문을 만들어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고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지금 청와대가 앞장서 가지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런 반일 드라이브의 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특히 한일 문제 지금 벌어진 현안에 대해서 다수의 언론들이 청와대의 기조에 비교적 좀 맞춰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보수신문들 그중에 또 조선중앙이 조금 다른 결이 다르게 이렇게 가니까 청와대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좀 우리 논조들을 좀 맞춰달라는 메시지 같은데 그렇게 되면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그렇게 다양한 신문과 방송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신문 하나 방송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최민희 의원님. 우선 지금 이 의제가 지금 일반적인 언론 자유를 얘기할 의제인가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요. 저는 대개 외교 국방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오프터 레코드를 걸면 지켜야 하고 그리고 지켜야 될 어떤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내 문제와 국외 문제 특히 이게 아베 도발로 시작된 이런 문제는 좀 더 고민하고 기사를 써야 써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아마 대다수 언론이 그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특히 이런 문제일수록 팩트에 기반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된 두 신문 그중에서도 조선일보의 일본어판을 보면요. 이게 야후 재팬의 거의 상위순위 1순위와 한 5순위 4순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기사가 뭐냐면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가 터뜨린 폭탄이다라는 식이에요. 이건 사실과 다른 왜곡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기사를 일본의 극우성향 언론이 보도를 합니다. 상케이신문 등이. 그러면 이걸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이 인용을 해요. 그러면 그런 자민당 정치인의 보도가 다시 일본 언론에 보도되고 이 일본 언론을 다시 국내 언론이 받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적인 팩트 왜곡이 벌어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언론 자유지수가 아시아 1위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고민정 대변인의 저 브리핑에 대해서 오늘 사설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이다. 권력은 권력대로 할 말을 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할 말을 하고 판단은 국민이 하는. 그러니까 과거처럼 권력이 음엄하게 음주해서 뒷거래를 하고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냉정하게 보면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가 터뜨린 폭탄이라는 말이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증용 배상 문제가 2025년도 국회 정상화하고 청구권 협상에서 다 해결됐다고 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니까 노무현 정부 때 2005년에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사실상 육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위안부 문제라든가 살린 우리 동포들 문제라든가 또 운폭 피해자들 문제는 65년도 협정으로 해결 안 됐다. 그거는 여전히 살아 있고 청구권도 살아 있다라고 했으면서 증용 문제는 그걸로 정리가 됐다. 그때 배상받은 우리가 받은 5억 유상 3억 무상 2억 속에 그것도 다 감안이 됐다. 들어있었다라고 노무현 정부 때 육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 위원장이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이해찬 민주당 대표고 또 민정수석인 노무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했던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 위안부 문제는 그 뒤에 또 3개 남은 것 중에 하나인 위안부 문제 미완의 문제 미제의 문제였던 그거를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두 정부 협의해 가지고 합의해서 해결됐다고 보는데 남은 건 사할린 동포하고 운폭 피해 2개만 남았다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위안부 합의 파괴해버렸죠.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 가지고 신용배상 그걸 뒤집어 없는 걸 해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어로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거기다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해당 기업들을 갖다가 압류해 가지고 처분해 간다고 하니까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로 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보도의 측면인데 이것을. 네. 그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조선중앙의 일본판 보도에 대해서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정부가 우리가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의 지식인이나 또 학자나 또는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조선중앙이 많이 싣는 편입니다. 그럴 때 볼 때는 우리가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양심적인 언론인에 양심적인 지식인이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일본에서 일본 청소년 젊은 팬들이 bts 팬들이 우리 한국말로 떼창을 하는 걸 보고 우리 박수 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그 나라 애들을 정신 혼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이 문제는 또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건 너무 지나친 이거는 국수주의가 아닌가. 국수주의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3991님 청와대 브리핑 덕분에 보수신문의 정체성을 알게 됐습니다. 언론 자유라는 명목하에 이런 기사를 쓴다는 것은 언론의 자살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4904님 이런 청와대 비판은 자칫 언론 통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2846님 국의에 반하고 또한 사실과 거리가 먼 보도를 지적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주는 것은 청와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과 박서라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감행한 지 보름이 지난 가운데 일본 내에서 이런 조치가 결국 자국 기업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에서 도약할 기회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이어서 기상청의 최영우 씨입니다. 네 KBS 미세먼지와 날씨 정보입니다. 조금 전 한시를 기해서 약 30분 전에 제주 지역에 발효됐었던 호우경보와 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 그리고 길게 모레까지 어디는 좀 다르지만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고요. 우선 오늘은 남부지방 하늘이 흐리고 충청과 남부 제주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내일까지 장맛비 영향을 받는 곳 충청과 남부 제주 지역이 되겠고요. 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예보돼 전남 남해안, 경남 해안, 지리산 부근이 가장 많아 2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의 남부지방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계속해서 더위가 이어지면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특히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은 일부 지역으로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더위와 함께 간혹 소나기가 지나 불쾌지수도 높고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이렇게 서울 지역의 기온 특히 높아서 내일 34도, 모레는 33도,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일부 서울, 경기, 강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토요일, 모레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 쪽 특히 남부와 제주는 이제 북상하는 제5태풍 다나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가 또 토요일에 계속되겠고요. 이후로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중부와 경북의 소나기에 모두 들어있어서 비가 아주 자주 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33도 등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곳 더위 주의를 하셔서 건강 잘 챙기셔야 되겠고요. 미세먼지나 오종농도는 수도권과 충남 등 일부 중서부 지역으로 오늘 동시에 나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5도입니다. KBS 날씨정보 최용호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이승미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상황입니다. 잠시 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2만여 명이 모이는 집회가 시작됩니다. 때문에 오늘 오전부터 의사당대로 여의도 국회 지하차도에서 국회 앞 삼거리 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길에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사고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으로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1차로에서 수도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잠실대교부터 막히고 있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와 서초 사이 5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이 구간 지나는데 30km 미만의 속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서양고속도로 목포 쪽은 용담터널 2차로에서 승용차와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팔국분기점부터 2km 정체고요. 서울 쪽은 당진 부근에서 사고가 나서 부근 2km 구간 속도 안 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네. 각설하고 최민희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정 언론사에 실명 거론하면서 보도 내용 정면 비판하고 있다는 내용들 앞서서 살펴봤는데요. 최민희 의원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한국 정부가 터뜨린 폭탄이라는 말이 사실인면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려면 이건 한국사법부가 터뜨린 폭탄이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 조금씩 왜곡을 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한국 정부가 사법부를 시켜서 사법부에서 그런 판단이 난 것처럼. 그런데 지금 사법농단이라는 게 사법부를 행정부가 장악하려고 해서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사법부 자체 판단에 대해서 그러면 대통령이 행정부가 내용을 바꾸라고 하라는 건지.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한국 정부가 터뜨린 폭탄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일본의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조선일보 일본어판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외교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놨어요. 그건 사실 왜곡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 일본어판을 쓰고 그것이 야후재팬으로 주로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다음처럼 일본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는데 그 야후재팬에 이런 기사가 1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구미에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행태는 시정돼야 되고 조선일보는 사실은 이제 일본어판 삭제했습니다. 그거는 이런 무리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열게 되면 팩트에 기반한 일본어판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참을 하자면 한국에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나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면서 또 국가의 원수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법부 입법부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기관인 거죠. 그리고 외교 행위는 행정부로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대표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그 국가 안에서 지켜지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라면 사법부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간섭할 수 없죠. 상급원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위는 통치 행위고 외교 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를 사법부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를 대표해서 한 것이고 그것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그렇게 일본하고 합의한 건 행정부에서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사법부나 입법부 일반 국민들 속에서도 지키게 해야 될 책임이 외교 협약을 맺은 국가의 대표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행정부 국가의 대표로서 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행정부의 일부인 것처럼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 듣지 못한다. 그러면 외교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행정부는 외교의 행위의 주체가 아닙니다. 국가가 외교의 행위의 주체지. 그 부분은 일본이 문정부에 해결하라고 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일본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일본이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우리가 일본의 책임을 물어야죠. 의원님은 너무 위험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게 그런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런 통치 행위로서 대통령이 나서서 이 강제징용 판결이 났을 때 내가 대통령으로서 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대법원장을 불러서 지시를 해서 재판에 개입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제가 그 보도자료를 받았어요. 한일회담 관련한 민간공동위원회 그 보도자료가 지금 돌고 있어서 봤는데 거기 보면 명확하게 돼 있는 게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개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역시 회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민감한 요인에 대해서 100% 다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이런 다양한 시각과 다른 입장이 오늘 오후 4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간의 대표의 회동에서 논의가 되고 또 해법을 찾기 위한 치열한 공방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0초만 말씀드리면 이 국면이 벌어지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고민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65년 청구의 협상이 책임이 없지만 국가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를 안에서 관철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재판을 조금 심리를 늦춘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시간을 갖고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때 사법농단이라고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저렇게까지 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조금씩 국민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위험한 말씀이세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을 회동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야당은 특히 황교안 대표는 대통령 1대1로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 많았는데 기회가 없었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1년 4개월만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야당 입장에서도 정부의 인사 문제라든가 또 북한 핵 문제라든가 또 경제 파탄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겠죠. 그런데 기본은 한일 관계 이 문제가 주요 이슈고 이 문제에 있어서 여야할 것 없이 한 목소리 내는 것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심이 될 것 같고 특히 오늘이 일본이 규정한 제3국 중재위 구성 통보 마감 시점이고 오늘 지나면 제2, 제3의 수출 규제라는 형태의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기 때문에 오늘 시점에서 이렇게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일단 중심은 거기에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야당으로서 정부에 고원할 것도 충분히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저는 사실은 좀 그런 모임이 잘 돼서 지금 말씀하신 사법자재 문제 같은 거 사법자재 문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민감함을 아니까 박근혜 청와대가 꼼수를 쓴 것이죠 사실은. 아예 그냥 깨놓고 이게 이렇게 민감하니까 대법원 판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사회의제로 던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상권분립, 훼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일본 문제에 집중해서 아베의 도발에 집중해서 한 목소리가 돼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의제가 집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이제 오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만나면 뭘 바랄까. 국민께서 지금 바라는 건 그 자리에서 다시 대통령 흔들기를 하거나 이거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황교안 대표가 하나 돼서 싸우자 그러면 점수를 엄청 많이 따실 거다. 알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과 각설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영어의 몸이 되지 않았으면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혼자 감당했을 그런 중에는 괴로움이나 절망 같은 걸 생각하면 저희가 다 해야 될 수는 없지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스스로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고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늘 미안합니다. 참고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의 빈소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애도가 쏟아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이재호 전 의원, 유승민 바른대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의 애도까지. 채널A 발 보도였는데 저희가 들려드렸습니다. 두 분도 정두원 의원과 참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신 분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최민 의원? 저보다 더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저는 늘 그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할까가 궁금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워낙 의제가 많이 생기니까 그런데 저분은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럼 정두원 의원께서는 되게 부러울 만큼 자유로운 영혼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게 늘 언론의 중심에 섰잖아요. 그리고 저런 분이 보수의 중심이 돼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가면 정말 민주당은 긴장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몇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엄청 멋쟁이셨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는 되게 위로받았어요. 이런저런 낙선하고 그분은 3선하고 낙선하니까 경험이 많으신. 제가 초선인 낙선했을 때 그 심리적 타격을 헤아리셔서 오히려 민주당 의원님들보다 더 많이 위로하신 것 같아요. 정두원 의원께서? 네. 아, 그러셨구나. 조혜진 의원께서 워낙에 또 오랫동안 같이. 네. 저는 사실 지난주 목요일 날 뵀었거든요. 네. 그때는 그 뒤로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느꼈는데 지나서 보니까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참 마음이 감당이 안 됐지만 저보다도 더 상심이 컸던 분이 정태근 전 의원. 네. 그저께 아침에 오전에 같이 방송을 하고. 같이 방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오후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제 빈소에서 만났더니 그때 형하고 그냥 헤어지지 말고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고 했으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는가 하고 참 가슴을 치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이 해 주길 바라는 이야기를 용기 있게 해 준 멋진 분이었지만 그 말에 따른 부담이 정치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는 알죠.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과 정도원 의원과는 어떤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네. 최측근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다가. 정의원 전 의원이 그때는 이제 16대 총선에서 첫 선거에서 떨어지고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을 때 찾아가서 서울시장 선거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이제 동지가 되셨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1등 공신이었겠죠. 시장 선거에 전 없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 부시장이 됐고 또 흰역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한나라당 거의 전 의원들이 박근혜 당대표 휘하에 있었는데 유삼하게 유일하게 세 분 형님인 이상덕, 정치적 동지인, 민주화 동지인 이재호. 그다음에 이 세 분이 용감하게 그냥 나는 이명박이다 이래서 그렇게 했고 그 뒤에 제가 안구포넌 캠프도 같이 하고 대선 과정에서 있어보면서 사실상 이분이 각자 다 공이 있지만 이분이 기획과 전략과 이런 핵심적인 걸 다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밖에서 봐도 그렇겠지만 안에서 대선 과정을 같이 했던 제가 봐도 1등 공신이었죠. 그런데 정치적이라는 건 참 비운의 세계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정점으로 이르렀을 때 또 정두근 전 의원 정치인생에서도 정점에 갔을 때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돼서 참 안 좋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저희가 정두원의 시사점, 시사점이 매주 금요일이거든요. 내일은 뵐 수 없을 것 같고 특별한 방송 내일 좀 준비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최민희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9730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KBS 라디오 앱 콩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KBS 1라인 KBS 1라인